다음은 동준이 야 진짜 저희 배우들의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동준씨 없었으면 이거 지금 저는 제국의 애들의 막내 동준이고요 운동은 다 자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제일 진지하게 보시려고 간단한 덤블링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블링? 다운! 다운! 다른 걸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밤이 늦어가지고 체력이 없을지 죄송합니다 다른 건 이제 황시래 선배님을 태우고 팔굽혀펴 하기를 태우고?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앉으세요 하고 올게 할까요? 네 괜찮겠지? 괜찮겠지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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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! 오! 대단하다! 아니 기계체조 했어요? 네 어릴 때 기계체조 하고 원래 축구선수 하려다가 지금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다 오! 오! 1번자! 오! 뭐야 뭐야? 뭐야 뭐야! 아 뭐야! 오! 진짜 다시 우와! 안 떨어트려! 여기서 다시 한 번 올려야 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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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우와 잘한다 바람이ümü 할 채널 과자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진짜 멋있다. 발차기요? 발차기. 발차기? 더 잘생겨 보인다. 나온다. 멋있다. 잡지가 좋은데요? 두드리는 차기, 몸 회전 차기. 귀여워. 제가 축구를 준비했습니다. 반전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얼굴 곱쌍한데 약간 남자다운.